공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보는 2015 마포구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신수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하오니 공유경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공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보는 2015 마포구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마포구는 2014년 12월 31일 공유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도모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마포 실현을 위해 관내 예비공유사업가를 조기 육성해 민선유키 구정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우리구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관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2015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2015 공유경제 아카데미는 마포구 주최 공유경제 교육기관 OEC가 주관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신청 동기와 사업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정해 4월 3일에 발표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공유경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포구 관내에 주소가 있거나 마포구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대학생, 재학생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2015 공유경제 아카데미는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